서울에서 사회적으로 고립, 은둔 상태에 있는 만 13세에서 39세 청년이 최대 13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직업, 구직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고립 상태가 반년 이상 이어진 고립 청년과 집에서만 생활한 지 최소 6개월이 된 은둔 청년 비율이 4.5%, 12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립과 은둔의 계기에 대해선 45.5%가 실직 또는 취업 어려움을 꼽았습니다.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할 방침입니다.